방배정의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내 사는 걱정 마세요 다른 건 괜찮아요 기대하시는 그 맘 아닐까요 룸메이트한테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하기 절대로 불리는 살다 살다 전문 괴사래의 양 금발입니다 반말 총체적으로는 반말 네 얼굴 먹살이 꼬라지 모든 게 완전 반말 작은 빛을 하나하나가 내 온몸에 닭살 돋게 해 구제 부르는 반말 아주 난감한 이 느낌 참을 수 없는 이 느낌 난 정말 진상 내 인생을 걸고 맹세해 100% 내가 확실해 너는 정말 반말 반말 영원할 거야 뭐라고 할까 누가 설레지 너란 처음 모두 바로 어딘가 너는 정말 반말 모두가 빛이 완전 반말 어 뭐라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너는 정말 반말 우리의 마음 반말 밤밤 밤밤 아주 난감한 이 느낌 밤밤 참을 수 없는 이 느낌 밤밤 내 정말 진상 내 인생을 걸고 맹세해 백소재 큰일은 확실해 너는 정말 반말 너는 정말 반말 영원토록